딱 촬영 끝나고 이제 종반까지 끝나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잠깐 빈센조 배우들을 번개에서 만난 날도 있고 보고 싶어서 인터뷰도 하고 항상 하던 것들 가장 많이 한 거는 동료 배우들, 빈센조 배우들 요즘에 계속 인터뷰들이 막 밀리징 되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쉬기도 하고 감독님과 백상예술대상 참석해서 재밌게 즐기다 왔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가장 많이 배웠던 점은 김희원 감독님 보면서 느낀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속이 깊고 똑똑하신데 부담없게 푸시는 스타일의 리더거든요 하고 싶은,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고집은 갖고 계시되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맨에 있어서는 자기의 고집을 꺾을 줄도 아는 유연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뭔가 아울러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 포용할 때 마지막은 항상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결국 빈센조 까사노가 굉장히 특이한 인물인데 더 특이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뭔가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빈센조 까사노가 이 사람들의 리더가 되는 과정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김이영 감독님이라는 리더를 보면서 아 내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는 딱 저런 분처럼 사람들을 많이 유쾌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고 저도 현장에 가면 주연 배우라서 결국 리더일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도 저런 리더가 돼서 또 작품을 참여를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제일 많이 들었죠 그런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에너지가 좋고 에너지가 저는 고급스럽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1부예요 현재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이탈리아를 가지를 못했고 이탈리아에서 소스 촬영만 해서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했는데 승리오라는 영화 찍을 때 VFX 작업을 많이 해봐서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승리오 때는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 더 많았다면 빈센조는 일부부터 감정적인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편집을 했을 때 그 감정적인 면들이 CG 작업이랑 잘 붙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쉬운 것도 있는 거죠 이탈리아를 가서 촬영을 했다면 조금 더 좋은 에너지 현지 에너지를 받으면서 연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덜 나오지 않을까 라는 뭔가 불안함도 있었고 그런 마음적인 것들이 제일 어려웠던 장면이었죠 이탈리아 씬들 그 얘기를 어제 감독님이랑 저희 PD님이랑도 했었어요 기사에서 보면 막 넷플릭스 어느 국가에서 열 번째 안에 들고 그게 요즘에 기사가 자주 나서 그렇지 저는 되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영광스러운 현상이고 제가 넷플릭스를 나르코스라는 드라마 때문에 가입을 했었는데 잘 모르는 드라마를 제가 보고 팬이 된 거잖아요 반대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한국적인 드라마인데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뭐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더 좋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건 그게 있겠죠 한국적인 걸 이해하실 수 있을까?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유쾌하게 보시는 것 같고 한 거 보면 결국 그 빈센조를 좋아해 주시는 국가의 그 나라의 사회에서도 빈센조에서 비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똑같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통쾌하다고 느끼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 한 가지 걱정은 그게 있어요 한국식 유머를 받아들일까? 한국식 그 개그 코드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 네 그런 거는 아직도 좀 궁금한 건 있어요 빈센조가 하도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살았던 인물이라 달관에 있는 것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그런지 홍채영 변호사가 좀 많이 힘들 때 코너에 몰릴 때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홍채영 변호사에게 계속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저렇게 해야 돼요 라고 조언을 하는 대사들이 참 많아요 화가 났다고 해서 흥분하지 마세요 복수를 하고 싶으면 당신이 감정이 차가울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뭔가 인생에 달관한 것 같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평소에 송중기는 조금 일일 비가 있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빈센조한테 뭔가 그렇게 캄다운 할 수 있는 지혜, 여유 그런 능력이 있다면 배우고 싶죠 세탁소 사장님? 툭툭거리고 틱틱거리는데 속에는 정이 많아요 별로 아닌 것처럼 하는데 주변에 관심도 많고 근데 티는 안 내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약간 츤데레 같기도 하고 그런 면들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무조건 최명희 제 식대로 표현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부러웠고 뭔가 감정을 발산하는 캐릭터라서 시원할 것 같다 표현하는 배우 입장에서 빈센조는 오히려 시원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보신 후기에 시원한 캐릭터지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캐릭터거든요 계속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만 울잖아요 그 다른 부분에서는 항상 자기 스스로 감정을 짓누르고 있는데 전 답답하거든요 근데 최명희는 내지르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부럽기도 했고 제가 하면 조금 더 송중기스럽게 빌런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글거리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없었고요 솔직히 웃겨서 그런 거죠 근데 그 부분은 거의 다 해소가 됐던 게 다행히도 성철 씨가 캐스팅 되면서 성철 씨가 너무 친한 동생이라 굉장히 편하게 조심스러운 거 없이 연기할 수 있었고 성철 씨가 뭐냐 유쾌하게 준비를 다 해왔었어요 오글거림은 사실 많이 없었고요 쑥스러웠던 거고 너무 웃겨서 웃음 참는 게 힘들었던 거지 오글거리지는 사실 않았어요 20부에 없었어요 대본에 없었는데 대본을 보다 보니까 성철 씨가 거기서 빈센조를 태호를 회상하는 장면이 들어가면 웃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성철이 시간되면 와달라고 부탁해 볼까요? 감독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미안해서 부탁을 못 하시죠 근데 제가 친한 동생이라는 그 결례를 무릅쓰고 그래가지고 성철이한테는 제가 진짜 마피아 같았을 거예요 나와서 3컷만 찍고 가 깡패죠 뭐 거의 제가 보기엔 그 정도 금액의 금이면 일단 50%를 재단을 만들어서 좋은 일을 쓸 거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신나게 어떻게든 쓸 텐데 재단에 기부를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제 죄의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엄청난 돈을 쓴다는 나머지는 또 신나게 이제 죄의식에 벗어났으면 써야죠 그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닌데 기가 막혔던 거 같아요 저도 약간 저만의 몰타 같은 곳을 찾아서 만들 거 같아요 빈센조가 한국을 통해서 1년 동안 그대로였을 거 같아요 세탁소 사장님이 했던 말들을 따르면서 저카스님이 했던 말들을 지키면서 부처님의 그 용서를 구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던 저카스님의 말처럼 살던 대로 그냥 살 거 같아요 그 얘기를 우리가 배우들끼리도 했어요 궁금해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금을 옮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배분을 받았는지 어떻게 된 건지 저희끼리도 막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해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씩 나눠졌을 거 같고 홍채영 변호사 침대 밑에 있던 거는 홍 변호사 건 거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눠주지 않았으면 패밀리는 무너졌을 겁니다 아마 인간은 또 나약한 존재고 욕심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드라마 빈센조에서 빈센조가 산호 역할을 맡은 송중기입니다 빈센조라는 드라마를 봐주신 분들께는 너무나 진심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빈센조를 보지 못하신 우리 넷플릭스 식구들이 계시다면 심호흡을 딱 하시고 클릭하세요 밤새야 될 수도 있어요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음 회를 켤 수도 있어요 꼭 봐주세요 흥미진진할 거예요 그리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할 겁니다 빈센조 원인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See you on Netflix 감사합니다